반가워요! 박가니 쭈미코입니다! 박가니 호상입니다! 호상! 호카이도는 진짜 여름에는 아주 견치와 예뻐요! 그런데 쭈미코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네 호상! 호카이도는 여름도 바로 올 달도 비올 때나 밤은 춥습니다 너무 추워 자! 호카이도는 유명한 관광지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견치 예쁩니다 놀라운게 어디든지 입니다 아오이소라 푸른하늘 시로이쿠모 하얀구름 컬러풀한 꽃들 하오상 보고싶다 보여주고싶다 그럼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고맙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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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경치가 고맙다 좋은 현지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비다 비 고산 응? 고산 하늘색 하늘색 어디입니까? 하늘이.. 색깔이 다르네요 가자 오오! 해바라기네요 해바라기네요 예쁘죠? 예뻐요 예쁘죠? 예뻐요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또 와요 날씨가 좋을 때 옵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리포트 출미컬러스입니다 파이파이 파이파이 뭐지? 어머니 파이파이 사이 파이파이 책을 들어와 깐